아 이번에 해볼 것은 14번째 레벨 250 뽑는 시간입니다 롤렛 이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후원을 통하여 만원 10% 1000원 0.7% 를 통하여 어느 후원을 해 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이 선정한 캐릭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뽑힌 캐릭터의 목록 입니다 아 네네 요렇게 되어 있구요 18개의 목록이 있는데요 1번부터 18번까지 나온 것 중에 한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 맞죠 6번부터 10번 요런식으로 갑니다 한번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8번 까지 갑니다 자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네 저거 했으면 좋겠군요 합니다 예 3 2 1 아 눌러야 되는군요 발사를 안했군요 오케이 오케이 4,5번 아 썬콜을 해야 되는거지 아 마지막 결과 연지님께서 해 주시는 썬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